되게 되겠습니다. decline은 거절하는 거예요. 거절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우리가 처음 보시는 분들 동사원형을 pp 형태로 바꾸면 뭐뭐를 당한다라는 뜻이 되고 그게 결국 형용사 역할을 그쵸? decline 거절하다 거절당한 그게 의역돼서 거절된 알겠죠? 그래서 이게 마치 형용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approve는 반대로 승인하답니다. 그러면 얘를 어떻게 바꿔야 승인되니 될까요? 수음도 못 쉬겠네. 긴장돼서. 이게 왜 pp지? 나중에? 오케이. a p p r o v e d. there it is. that's the correct answer. 이게 또 지금 왜 pp지? 저는 김민희씨 고민을 이해해요. 왜냐하면 pp가 되면 나중에 또 암기할 때 p값도 빠지고 막 헷갈리죠 그런거가. 그쵸? right? approve, approved. 두 개 다 아셔야 돼요. so your credit card was approved. 이렇게 해도 알아들으셔야겠죠. 그쵸? right. so 두 가지 단어 꼭 알아두시고요. 본문 읽어볼게요. your credit card was declined. your credit card was declined. 네. 그래서 거절당했다 라고 충격적인 메시지를 전하게 되는데 그때 우리가 보통 어떻게 해요? 만약에 한 번 거절 당하면 그대로 그래요? 그리고 그렇게 안하고. 한 번 더 그어봐 주세요. one more time. right? 네. ok. 그래서 다시 시도해 줄 수 있을까요? 그럴 리가 없는데. 이렇게 하면 깔끔한데. 이렇게 한번 다. 계속 scratch one more. 다시 시도해 줄 수 있을까요? 시도. try. 이렇게 하면 멋진 영어인데. 그렇죠. now you know. now you know. now you know. don't worry. ok. so she said try. alright. could you try again? let's check it out together. 맞죠? 그렇죠. 우리 시도하다 라고 하는 건 당연히 try. 우리 뭐 이거는 발음 연습을 많이 했지만은 R 발음을 충분히 혀를 당겨 준다면 try 보다는 try. 이 모양을 모아줘야겠죠. 해볼까요? t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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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습니다. 잠깐만. 이거 기억나는지 한번 테스트 해 볼게요. try it. 이거 대신에 제가 또 항상 쓰는 덩어리 표현 하나 있잖아요. give it. um. 혹시 do you remember? give it. give it. give it. uh. give it a. try. 선생님 다 가르쳐 주셨어요. I didn't say anything. 입이 다 가르쳐 주셨어요. give it a try. 이거를 습관처럼 하는 버릇을 하면은 이게 금방 외워져요. give it a try. give it a try. try it. 그거 한번 해봐. 이거 대신에 여러분 앞으로 이걸 한번 사용해 보세요. give it a try. give it a try. I use this all the time. all right? so 시도해 보다 라는 덩어리 표현입니다. 여기서 만약 그걸로 바꾸면은 어떻게 바꾸겠어요? give it a try. give it a try. again. could you give it a try again? 뭐 이 정도로 바꿀 수가 있겠죠. 여기 지금 보면 could you가 나오면 can you 보다 더 어때요 느낌이? 더 polite하죠. polite. 공손하죠. 공손합니다. 그래서 해 줄래요 이런 느낌보다 해 주실 수 있나요? 이것처럼 약간 비유하자면 조금 더 공손하게 우리 한번 해 보도록 할게요. 동사원형을 넣어서 질문 같이 해 볼게요. 여기서 기다려 주실 수 있을까요? could you wait here? very nice. could you wait here? can you 보다 더욱더? how about this one? 저기 그쪽 가방 좀 움직여 주실 수 있을까요? 옮겨 주실 수 있을까요? move. could you move your back? beautiful. could you move your back? 훨씬 공손하단 말이죠. 하나 더 해 볼까요? 죄송한데 좀 조용히 해 주실 수 있을까요? 이거는 특히나 조금 더. could you be quiet? very very nice. could you be quiet? notice that she used b 동사. right? 비동사를 거기다 넣었죠. quiet이 형용사이기 때문에 동사 원형 뭔가는 와야 됩니다. 그쵸? 그래서 비동사의 동사 원형은 be in 거 기억나시죠? 자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could you wait here? could you wait here? could you move your bag? could you move your bag? could you be quiet? could you be quiet? 그리고 아까 전에 긁는다고 했잖아요. 스크래치는요. 네. 카드를 옆에를 이렇게 긁는 거고요. 지금 가리고 계신 거예요? 오케이. 스와입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그거는 뭐 지금 안 외우셔도 되는데 스와입 하는 거가 우리 흔히 말하는 그렇게 긁는 거. 들어가 있어요. 스와입. s-w-i-p-e. 이게 바로 이렇게 긁는 겁니다. 아시겠죠? 안 그러면 이거예요. 아시겠죠? 이거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could you try again? could you try again? 다시 한 번만 스와입 해볼 수 있을까요?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어요. 자 그런데 해본 거예요. 네. 삐삐삐 소리가 나면서 안 돼요. 여전히 처리가 안 되고 있네요. 정말 이거는 너무 많이 쓰는 표현입니다. 아셔야 돼요. 해석도 안 되네요. it's 이게요. 네. 일단 되는 거 같아 안 되는 거 같아. not going true. not 이라고 했네요. not이니까 일단 아닌 거 같아. going through가 처리되지. 왠지. 그렇죠. 안고 있어요. 응. 여전히. 응. 여전히가 없어요? 여전히 is missing. 여전히. 응. 아직도. still. 그럼 it's still not going through? maybe. throug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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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i. 네. 여전히는 스틸인데 이게 어떻게 여기 들어가는지 선생님. still 자체가 부사이기 때문에. that's very possible. so let's see. it's still not going through. open해서 한번 볼게요. 정답 맞습니다. 와. 여전히 라는 단어는 알고 있었죠. 알고 있었어요. 구사로 여전히. 근데 뭐 한국어로는 아직도 뭐 이 정도의 말투가 될 때도 좀 있죠. 그렇죠. 자 이거 발음할 때는 우리가 이게 훔치다의 still. 아니면 강철의 still가 아니기 때문에 발음을 할 때 입모양을 옆으로 벌리면 안 되고. 그냥 편하게 해주세요. 해볼게요. still. still. 훨씬 좋습니다. 오케이. 자 그리고요. 지금 go through가 뭐에 해당하는 것 같다고요? 처리돼. 처리돼. 정확합니다. 정확해요. go through라고 하는 것은 원래 go through 하는 게 어떤 터널을 go through 하거나 통과하고 겪는 걸 얘기하거든요. 그런 뜻도 있는데요. go through를 한다는 건 이런 결제 같은 거가 통과되는 거. 처리가 되는 거. 네. 그래서 oh it went through. 그렇게 얘기하면 어 그거 됐어요. 처리됐어요. 그 페이먼트가 딩동 하고 된 겁니다. 근데 it didn't go through 안 됐다고 그러면 그거는 approve가 안 된 거죠. so go through 자체가 처리되다 통과되다. 어 그거를 이제 과거형에는 pp를 쓸 수 있어야만 우리가 나중에 문장에 또 쓸 수 있으니까. 맞아. 과거에 그런 거가 있을 수도 있으니까요. i also said it too. just now. so went through 이렇게 쓴다든가 pp를 쓰면 go went gone. gone. she's gone. 어머 이거 정말 선생님 처음 써봐요. 이 단어 닥쳐를.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 할 때도. 아 보긴 봤어요. with the wind. 이렇게 되죠. 그래서 go went gone을 알아야 우리가 덩어리를 쓸 때도 얘를 바꿔줄 수 있다는 거죠. 네. correct. 오케이. 자 그리고 우리가 지금 it's still not going through. 시제 중에 비동사 ing 제일 많이 쓰는 게 뭐죠? b. bing. 무슨 뜻이죠? i'm meeting. i'm meeting. beautiful, right? this computer is working. however, 이렇게 문장 쓸 수 있지만 오늘은 not을 넣어서 부정해 볼까요? 네. 오케이. 그래서 우리가 그 사이에 이 난 만 넣어주면 그 행동을 하고 있지 않다.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지 않다라고 진행형인들은 부정할 수 있겠죠? 여기서는 뭐 안 하고 있다고요? 이거요. going through. 철이 안 되고 있다. 네. 계속 지금 물려 있는 거예요. 네. 자 우리 문장 3개 같이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guys. TV가 그 TV가 the TV가 작동을 안 하고 있어요. 안 되고 있는 거예요. the TV is not working. 그렇죠. the TV is not working. 미니는 잠을 안 자고 있어. 눈이 말똥말똥해 지금. 미니 is not sleeping. she's not sleeping. right? yes. one last. 나 아무것도 안 먹고 있어. 여기 초코가 이렇게 묻어서. 나 아무것도 안 먹고 있다고. I am not eating. 아무것도? anything. yes. I'm not eating anything. what are you talking about? 여기 이렇게. right? so 뭐하고 있지 않다라고 할 땐 단순히 not을 중간에 첨부를 해주면 되겠죠? correct? 오케이.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 볼게요. the TV is not working. the TV is not working. 미니 is not sleeping. I am not eating anyth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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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억울하다고 막 이러면서. right? 자 이것도 여전히를 넣어서 양념을 더 친 것 뿐입니다. 오케이. 여기서 eat이라는 게 그 payment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당신의 payment가 지금 처리가 안 되고 있습니다. 오케이. 꼭 그 것으로 알아두셔야 돼요. 자 한번 해볼게요. it's still not going through. it's still not going through. 이럴 경우에 우리는 또 방법이 있죠. 요렇게 얘기하면 되겠죠? 미션